다음은 동대문구 소식입니다. 지난 13일 동대문구청 2층 단목적 강당에서 영유와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부모 교육이 열렸습니다. 구립과 민간, 가정, 법인, 직장 어린이집 부모들의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때 쓰는 아이 대처 방법을 주제로 버릇 꽂히기와 독립적인 자녀로 키우기, 아동을 바라보는 부모의 관점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.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아동양육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